통합과학의 통달 박선우 안 맞는 학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 반 이상은 여러분 진도 나갔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빅뱅 이후에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의 생성 과정에 대한 대화 모습이다 할 때 순서대로 해보래. 순서대로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 핵.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려면 양성자 중성자 합쳐줘야 되니까 가 다음이지. 나는 쿼크와 전자. 우리 쿼크를 연결해가지고 쿼크 3개 연결해서 업 업 다운 그럼 양성자 업 다운 다운 그럼 중성자 그치? 그 다음에 전자. 그러니까 얘가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다에 쿼크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 헬륨 원자 핵 이렇게 이뤄야 되니까 다가 나네 그죠? 다가 나 다 가 나 나 순서로 답은 4번 2번 원소 X에 대한 설명이래. 실온에서 고체다. 자 여러분 실온에서 고체면 대부분 고체다. 있고 광택을 띠며 칼로 쉽게 이건 뭐야. 알칼리 금속 쪽이네. 광택을 띠면서 알칼리 금속 쪽이에요. 산소하고 쉽게 반응합니다. 공기 중에서. 그치? 그러면 알칼리 금속 쪽이 누구죠? 리 나 칼로세프 이렇게 나와있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 될 수 있으니까 2번에 리튬이네. 리튬 자 3번 문제 물과 메테인 자 물은 H2O고요. 메테인은 CH4입니다. 메테인이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산소는 2주기 원소이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죠? 1주기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주기가 리튬 또 베를륨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거 외워야죠. 2주기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의 원적과 전자수는 하나죠. 하나. 수소는 하나. 메테인에서 탄소는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얘가 얘하고 공유 결합을 하면서 원래 하나 둘 셋 넷 개 최외각 전자가 네 개인데 여기에 수소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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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면서 결국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여덟 개를 완성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야. 그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그쵸? 오케이 맞네요. 답은 3번 4번 문제 알칼리 금속 성질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 쪽에 나트륨 가지고 있네 페놀프탈레인은 어떻게 되지? 페프 페프는 알칼리 염기성에서 빨간색이 돼요. 빨간색 염기성에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됐어? 나트륨은 물 위에 떠서 물 위에 뜬다는 거 밀도가 물보다 자그리게 뜨는 거죠. 기억 틀렸고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전자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물과 반응해가지고 Na 플러스가 되는 거야. 전자를 잃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거기서 수산화 나트륨 여기서 수산화 이온이 생기면서 수산화 나트륨이 NaOH가 되고 염기성이 되는 거죠. 염기성 때문에 빨개지는 거예요. 금속들은요 전자를 잃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야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형태를 나타내니까 기억 대신 칼륨을 넣어도 똑같아요. 칼륨을 해도 똑같은 일족이잖아요. K 플러스와 전자 내고 KOH가 만들어지면서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염기성이 됩니다. 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요. 이따 변환이 늘어나고 인식이 늘어나고 양양이 일어난이 그리고